첫 번째 미니 옛날부터 팬들로서 옛날 노래 좋아하네요 어쨌든 오늘 콘서트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귀중한 2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었어요? 오늘 텐션이 이 마지막만 같았으면 처음부터 오늘 더 좋았을텐데 여기 내일 또 오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내일은 어마어마한 무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 캔도 드시지 마시고 바로 주무세요 네 어쨌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2층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1층에는 우리 재미임밴드 가족분들, 제인분들, 친구분들도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뵈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소중한 아들, 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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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